벤츠 E300 2014년식 차량에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고 소리도 커지며 전체적으로 베이스도 아주 힘있게 나오고 모든 전기가 보급져짐으로 인하여 모든 응답성이 빨라짐으로 인하여 시동도 빨리고 액셀도 부드러워지며 기름도 덜 먹을 정도로 모든 전기가 보급져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1세라 헤리캡 벤츠 E300 2014년식 차량에 장착 부동을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2세라 헤리캡 벤츠 E300 2014년식 차량에 장착 부동을 수 있습니다.